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자잔 불닭 쫄볶이 그리고 핫바 다 쓰러왔습니다 그럼 레츠고 오늘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팽이버섯 제가 팽이버섯 식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쫄볶이 소스에 이렇게 넣어봤어요 쫄볶이 2개 끓이고 그리고 팽이버섯 2봉지 넣었는데 소스는 4봉지를 넣었어요 그럼 오늘 한번 먹어볼게요 시원하게 1개 2개 1개 1개 2개 2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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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리 진짜 좋죠? 식감도 예술인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이 불닭 쫄볶이 소스가 진짜 제 취향인데 인기가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다르게 시도해봤어요 자, 이제 불닭볶음면 같이 먹어봐야겠다 이건 치즈 꾹꾹꾹꾹.. 소재 분이에요 functionality tell little 호로록! 치즈가 들어있어요 치즈가 들어있어요 맛있다 치즈가 들어있어요 불닭소스를 4개나 넣어서 그런가 말도 잘 안나오네 치즈가 들어있어서 치즈가 들어있어서 맛있다 치즈가 들어있어서 팽이버섯 소리 되게 괜찮죠? 식감도 괜찮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